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갈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플스 독점 명작 게임 블러드번 매우 어려운 소울류의 다크소울같은 게임인데 제가 이 게임을 지금부터 한번 뽀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매일 저녁 8시 트위치TV 생방송 많이 놀러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음이 꼬인거 같은데 매일 저녁 8시 트위치TV 한글로 PD 제갈량 생방송 채널 많이 놀러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고우 사람은 보이고 죄송해요 내리 월급이라 오늘 이정도밖에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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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죄송해 뭐가 죄송해요 월급 받으시면 300만원 주시면 되지 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일단은 뭐 이런거 그냥 대충 그냥 맞추고 가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아마 대충 맞추면 될거에요 전자렌즈에 12초 돌리고 맥주랑 먹는중인데 이분이 인성 터질때마다 체할거 같습니다 오우 예 쇼다리? 아 맛있는데 오징어 그거 그래 아주 잘 찾아왔어 매일 저녁 8시 30분 트위치 PD 제갈량 채널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네는 그 비밀을 풀어 해치기만 하면 되네 그런데 자네같은 웨이지인은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간단히 야남의 피를 조금 가져가면 되는거야 하지만 그전에 계약을 하도록 하지 뭐야 이 할배는 아 뭔소리야 야 8시입니다 8시 야 이새끼야 8시 8시에요 8시 이름 기입 저 이런거 되게 즉흥적으로 짓거든요 어 A수로 하겠습니다 8시에요 재생방송은 8시입니다 그러니까 A 맥주 따는 중인데 지금 쇼다리랑 교배를 하신다네요 A8 쇼다리요? 바꾸겠습니다 A C 8 아 욕 아니에요 지금 뭔가 순간적으로 이제 뭐 그죠? 어 뭔가 오징어 얘기 딱 해가지고 아까 뭔가 뭔가 이게 떠올랐어요 그냥 필꽃 찌는대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A4 8시 매일 저녁 생방송은 8시 어 좋아요 일단은 어 그 다음에 어 성별은 여성이죠 여성 남캐로 갈까? 남캐? 아니 원래 소울류는 여캐로 해야되요 여캐로 해야 딱 그게 좋습니다 아 이거 이름이 좀 그렇지 욕설하지 말자 자 에잇으로 갑시다 멋있게 이거 가지 말자고? 노인 노인 가자고요? 할.. 할매? 아 할매 안되는데 할매? 남캥? 아주 야 제대로 될 일은 없냐? 이런 거 잘 줘야 돼 에미나이로 이름 지으라오 안돼 뭔 소리야 에미나이라니 제대로 된 거 하나 줘봐 제대 그랜드마? 할머니야? 비프티요? 아 그런 거밖에 없게 에미나이가 뭐야 아이씨 그냥 그러면은 제갈량 하자 어 아 제갈량 좀 그런데 뭔가 이쁘 이쁜 이름 덕덕스러운 이름 우박지요? 아 우박지 싫어요 우박지가 뭡니까 아 알았어 아 에미나이 가자 아 나 이거 좀 그렇네 아 이게 뭐야 에미나이 이런 안 좋은 말로 이름 하는 거 아닌데 가나스에키 가나스에키 아 야 차라리 그걸로 하자 그래 야 그게 약간 좀 외국 외국 느낌도 나고 스펠링이 멋있겠다 가나 스에키 가나스에키로 가겠습니다 간나스에키 이걸로 하죠 확정 간나스에키 연령은 어 청년 과거는 어 일단 이게 제일 좋대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불린이니까요 성별은 뭐 됐고 음성 어 뭐야 너무 야하잖아 좋은데 일단 어 말은 머리는 머리는 작게 그죠 모델핏으로 하자 모델핏 그다이 흉부는 아니야 이게 뭔가 흉골이 같이 커주는 그곳만 커지는게 아니네 그냥 가슴 뼈 자체가 막 커지는데 그냥 백으로 가겠습니다 복부 작다 팔 어 다리 주변에 다 추천하고 다니는데 목소리만큼 생김새가 멋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대요 여성이 뭐라구요? 나 나 캠방 안할래 캠 안하겠습니다 캠방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캠방을 못하게 하네요 어 내가 좀 캠방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 안되겠다 어 이제 못하 못한다 이제 하하하하 아 날 이제 못한다 못한다 머리카락은 간나스웨키의 머리카락 어 아니라고 합니다 어 아니 아니에요? 어 그래요 뭐라 할까 어 또 머리가 또 중요하거든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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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머리를 아 이게 뭐야 이게 오 이거 포스 쩐다 캠 안킨다고 남자임 약속 안 지킬 거면 배꼽 아래가 있으면 안 돼 배꼽 아래요? 그게 뭐지? 이게 뭔가 제일 이쁜데 어 간나스웨키 대머리 대머리 하자구요? 대머리 하자구요? 아 야 초에 찬 그래 외모는 정상적으로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고 색깔을 고르겠습니다 색깔을 뭐로 할까? 밤길에도 잘 보이게 약간 형광색 같은 걸로 이색? 너무 형광색이냐? 오 러시아 이름이니까 러시아 스타일 까죠 약간 신비로운 금발 어때 괜찮지 이거 이거 괜찮지 않냐 이거? 별론가? 아예 그냥 흰색이 났나? 강렬한 레드? 피가 묻어도 티가 안 나게? 흰머리 좀 그렇습니까? 탈색 탈색 느낌인데 주인공 이거 너무 촌스럽잖아 파란색 그치? 어 아니야 이거 방어구가 아마 머리카라 머리 방어구가 없는 것 도 있을걸? 탈색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인민의 전사는 빨간색이라오 깐나스에끼 알겠습니다 수령동지님 아이 또 인민의 전사 야 근데 이거 빨간색하면 나 오해받는거 아니냐 국정원에 신고당하는거 아니야 이거 괜찮겠지? 신고하지 마세요 저 그냥 후원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겁니다 혹시 대걸레 스타일인건가요? 대걸레라뇨 저기요 남의 캐릭터한테 대걸레라니 지금 완전 이쁘구만 속눈썹도 빨간색 야 이거 좀 무섭다 이거 이거 좀 무섭다 어 좀 줄이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좋았다 쩔었다 개쎄 보인다 이걸로 앞에서 오 머리색깔 이게 뭐야 아니야 이거 또 유튜브에 올리면 진짜 막 북개군이세요 막 이런 댓글 달릴지도 몰라 잠깐만 금방 합니다 오 나무위키 pd 제갈량 논란 이북 후원설 접어 봐 접어 접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여러분들의 습성을 잘 알죠 쟤가 그런거 왜 안나오나 했다 내가 그래 그래 나올줄 알고 있었지 저 이태원에서 이런거지 본적있어요 야! 이 새끼야 이태원이 이태원에서 이런거지를 본적있다고? 거지 아닙니다 말조심해주세요 거지라니요 좋았어 됐어 완전 이쁘다 좋아 이겁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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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이렇게 생긴 여성이 사귀자면 사귈사람들이 서울역에 저런 머리스타일 한 노숙자들 많음 아니에요 머리가 얼마나 어? 미용실에서 한듯한 머린데 하늘색느낌이요? 하늘색느낌이 너무 그렇지 않냐? 갈량님 이게임 엔딩까지 가실건가요? 저는 지금 하면은 2시간이면 다 깰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수요일을 시작하지 아아 걱정하지말게 어렵겠지 근데 뭔가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다시 아 농담이에요 원래 이런 소울류 게임을 마주할때는 약간 거만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방송이 북한의 색깔이 담겨있다는 방송인데 맞습니까? 하하하하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인 조작은 저도 초반부는 좀 해봤기 때문에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 근데 이거 뭐냐 불을 켜서 그러냐? 왜 이렇게 안보이지? 나 불좀 끄고 올게 좋아 불을 끄고 왔어요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야 이건 자필로 휘 갈겼음 창백한 피를 구해라 사냥을 완수하기 위해 열리지 않는다 안 열려? 그래? 그래 그래 이게 공격이고 이게 이게 센 주먹이고 모아치기 이건 뭐지? 이것도 주먹 박지우씨 당신을 내라는 모죄 및 선동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이게 이게 아마 수혈액 먹는거고 아이 뭔소리에요 좋아 신고하지 마세요 야 나와봐 이 새끼들아 어? 내가 일요일날 소닉 져가지고 개빡쳐있거든 지금 내 눈에 띄면 다 죽는다 아주 안 열리면 좋지 길 안 찾아도 되니까 맞아 나는 이렇게 외길 있는게 제일 좋아 아무나 나와봐 이럴 간나스 외끼 너야? 일로와봐 뭐야 왜 이렇게 안달아 어? 어? 잠깐만 졸라 안달았는데? 어어 어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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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거야? 아니지? 아니지? 아 맞네 원래 죽는거네 아 나 저 잡을 수 있어 이게 이게 아아 주는게 약간 스토리같은건데 야 이거 복수정 간다 여기서 맞아 무기줬었거든요 일단 저는 단창 맞어 맞어 이거 죽은게 아니야 가봐 가봐 뒤졌어 아주 여기서 원래 무기를 이거 받고 가는건데 기다려봐 이새끼 아주 그냥 내가 어? 무기 따위 필요없습니다 저런 금수 잡는데는 맨손만 있으면 돼 네 늑대 주먹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또 블러드보는 안해봤지만 닥스온은 또 이제 나름 일가견이 있거든요 아마 근데 구르기가 좀 달라가지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주먹으로 한번 잡아보잔 일로와봐 이런거 자존심 자존심 문제야 자존심 문제 일로와봐 에이 네 오오오오오오 Literature 한번만 더 해봅시다 사람이 또 한번하면 섭하잖아요 그죠? 삼세번 딱한번만 더 해봅시다 쬐끼가 내가 칼빼게 만드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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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못 믿습니까?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저런 겁니다 뒤졌어 넌 일루와 봐봐봐봐 이런거는 싸울때 이 녀석의 흐름을 느껴야지 이 녀석이 엉덩이를 딱 보고 잘 봐 다람쥐님 구독의 힘을 보여주지 잘 봐 잠깐만 저기요 다람쥐님 구독해서 죽었잖아요 지금 예? 제가 깬 다음에 구독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요 정말 구독의 힘 알았어요 제대로 할게 이제 고맙습니다 다람쥐님 항상 행복하시구요 항상 기쁜일만 가득하시구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야 일루와봐 너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사람을 웃음거리로 앉으네 너 일루와봐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어? 빨리 가 임마 이 새끼야 임마 봤어요? 에이 봤니? 어? 약간 느낌이 다르지 어? 느낌이 다르지? 도토리로 맞겠습니다 저한테 도토리를 집어던져주세요 이게 수요렉 이게 수요렉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마 피일거에요 피 그쵸? 이게 피고 여기 뭐 아이템은 없는거 같은데 가보자 럭키펀치라니 실력입니다 실력 이거 보여줘? 초반엔 칼도 필요없을거야 수은탄 여기 총도 있어요 총 여기 못가네 다크소울 같은 게임이에요 같은 회사에요 크롬소프트웨어 블러드본이라는 스팀게임이에요 야 구나치지마라 블러드본 풀스 독점작이거든 스팀에 백날 찾아봐라 이게 있나 어? 야 너 구나치지마라 근데 이게 30프레임이야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약간 좀 둔합니다 60프레임이 아니라서 어이 아저씨 어어? 어어? 샤노무습사 딜을 보자 딜을 보자 빠세이 일루와루와루와 척추 이새끼 뭐야이거 어어? 아니 원래 이런건 좀 맞으면서 하는겁니다 제가 맞아주는거에요 일루와 일루와 아 나와 나와 컴온 감을 잡아야됩니다 초반에 컨트롤방 일루와 좋아 됐어 감은 잡혔어 좋아 요정도하면 감은 잡힌겁니다 그쵸? 화염병 일단은 뭐 쭉 한번 둘러볼까요 이 마을을 여기 열렸으니까 올라가면 되겠지 디디디디디디디디 근데 벌써부터 옷에 피 묻은거 피 묻은거 피 묻은거 봐 이게 다크소울보다 훨씬 피가 낭자하는 게임이라서 등불 이게 아마 화토불일겁니다 그래도 봤어요 방송하는 분들 사냥꾼의 꿈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필요없어요 사냥꾼의 꿈이란건 아까 제가 무기를 얻었던 그 공간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서 레벨업을 할 수 있죠 뭐야이건 오 데미지 겁나 세네 일루와 일루와 여기 이 게임에 내 동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망할 자식 비겁한 소닉내기를 해가지고 비겁한 소닉내기를 해가지고 내 동생 안나오나 아 뭐하는거지 쟤네 야 멍청아 뭐하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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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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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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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빠른 애있죠 쟤부터 잡아야되요 헛 헛 헛 그 다음에 느린 애는 가서 막을 대면 막아봤 아 간단하죠 높은 곳을 활용하라 소울의 소울류의 기본입니다 그죠 빠른 몹을 먼저 잡아라 소울류의 기본이에요 좋아요 기본기에 탄탄한 페링이 총으로 하는건데 어 있어요 있어요 뭐야 이거 못 열어? 아 여깄다 비앗 여기 아까 처음 거기죠 어 처음 거기고 여기 가면 또 애들 겁나 많을걸 근데 이거 이것도 아마 중간중간 뭐 아이템같은게 버려져있는 곳이 있을거라서 하나둘씩 다 봐야돼 봐야돼 저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마저 아싸가 되야되는건가 이런 젠장을 왜 친절하게 노크한 사람한테 뭐야 이말 여보세요 이새끼가 야 나와 어이 아주 싹바가지 없는 동네구만 야 다 나와 다 나와 몹이고 주민이고 나와 불러먹었네 아 아닙니다 어 누가 총쌌는데 뭐야 이거 여깄어? 그니까 언제봤다고 망아리래 저건 절라 없긴 해 대차 오 잠깐만..또..또 숨어있냐? 저 피로 밥 비벼 먹으면 밥도둑 인정 맞아 블러드본이나 닥스와 할때는 약간 그렇게 피를 즐겨야됩니다 이걸 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핫도그에 묻어있는 케찹 정도로 여길 줄 알아야 니놈의 피는 무슨 색이냐 아유..아유 고맙습니다 흐어아아 쪄어아아 으어아아 흐어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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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이거 흐어어어 흐어어어 흐어어 흐어어 흐어어아 흐어어어어 흐어어어 뭐냐 저건 무슨 야 저거 아까 처..처음에 내가 잡았던 늑대 아니야? 오..이 새끼 어디서 총을 배줬어 넌 이리로와 늑대를 매달아 놓고 불에 태우고있네 흐어어 흐어어어어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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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많네 생각보다 아이 북괴군이 된 야호야 북괴군 아닙니다 야 지금 이런거 아이 어 야야야야 잠깐만 아 야 안 어울리잖아 뭐야 이게 야 멋있는 멋있는 상황 야 지금 이게 뭐야 야 모양새 너무 안나잖아 지금 간지라야 되는데 지금 어 아이 야 임마 이거 고맙습니다 아이 큰옥 감사한데 이거 모양새가 너무 빠지네요 지금 아 고맙습니다 일로와 강아지 봤어 좋아 이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애정합니다 야 일로와봐 불에 담가주지 히힛 이거 감정포현 오케오케 닥소랑 똑같구만 안뇨어어 뭐 처음에 무난하 무난 무난하네요 길도 아직까지 뭐 헷갈리는게 없고 이건 뭐하는거지 사회방울 오른쪽 상단에 있는 1826이 약간 돈 겸 레벨업 경험치 겸 막 요렇게 되는걸 되는걸거야 막 그치 여긴 친절하겠지 매번 말하지만 그렇게 부금이 신경쓰이시면 게임 하시는 동안 후원을 막아 두시고 게임 끝났을 때 한 번에 다 틀어주는 식으로 바꾸시죠 한 번에 다 틀어주는 것도 귀찮으시면 귀찮으시면 잠깐만 기다려봐 야 잠깐만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고 밖에 봐봐 여기서 매번 말하지만 그렇게 부금이 신경쓰이시면 게임 하시는 동안 후원을 막아 두시고 게임 끝났을 때 저기요 공부하기 싫다고 단어 안해오고 영어공부하기 싫다고 단어 안해오고 어 뭔가 막 이렇게 자기 앞길에 힘든게 있다고 해서 어 그렇게 발전적인걸 꺼주면 어 그게 무슨 빛날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 싫다고 꺼두면 발전이 없는거에요 그죠? 어 불편언니 어 이게 또 이제 어 개인 방송은 또 이제 요런걸로 이제 또 시청자분들과의 사랑을 또 이렇게 제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 불편해하지 마세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걸 해야 제가 게임도 사고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예 불편해하지 마세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얼루와라 잘봐 내 페링 보여줄게 잘봐 잘봐라 이게 페링이다 자 감사합니다.